85번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거부속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 단위공정시설에서 다른 단위공정시설까지는 10미트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 문제만 출제가 되고요 단위공정에서 단위공정시설 이외의 거리는요 다 20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단위공정에서 단위공정까지는 10미터를 띄운다 사고나 어떤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띄우게 하는 겁니다 10미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아마도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않고 우리는 점수를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86번 열교환기에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열교환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관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모든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우리가 병류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마주보고 가는 것은 향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향류가 사실은 효율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류에 비해서는 그렇죠 이런 형태로 해서 예를 든다면 200도씨의 전기를 보내고 20도씨의 액체를 보낸다면 여기에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주온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다가 낮은 온도를 만났을 때 이렇게 온도가 전달되면서 200도씨는 온도가 내려간 상태로 나가게 될 것이고 20도씨는 온도가 상승한 상태로 이 과정 속에서 열이 서로 교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걸 열교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능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체의 유속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유체의 흐르는 방향을 병류로 한다? 아니죠 병류는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가는 걸 병류로 합니다 향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주보고 오는 향류가 훨씬 더 효율은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좀 알아두셔야 되죠 거리가 먼 것은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열교환기의 입구와 출구 쪽의 온도차를 크게 하면 할수록 열교환은 더 잘 일어나게 되죠 열 전도율이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열 전도율이 좋다는 건 열이 잘 전달된다는 겁니다 열 전도율이 낮을 경우에는 아무리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열 전달 자체가 잘 안 일어나게 되면 열교환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은 좋은 재료일수록 열교환은 훨씬 더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 지금까지 학습이 안 되신 분이 계신다면 병류, 향류 마주보고 오는 게 효과가 높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7번 다음 중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죠 화학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화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런 화학 물질에 관련된 특성, 인화점, 발화점, 또는 아니면 인화성 물질, 어떤 물질의 분류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표시는 하지 않겠는데 한 문제씩 여러분들이 조금 만만해 보이는 저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문제를 골라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약간의 힌트가 있다면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좀 배려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과, 염소, 산, 칼륨 해가지고 산자가 들어가 있다 그죠? 이럴 경우에 이거는 산화성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산화성 고체에 해당됩니다 이 산화성 고체라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을 분류할 때 인류 위험물로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했으니까 이건 산화성 물질로 인화성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문제와 답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일단 표시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8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제가 위험물질의 종류 분류를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누는 분류가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분류하는 게 1위에서 6위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종류에서 제가 유독 한 가지만 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 한 가지 강조했는 게 뭡니까? 바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입니다 물론 급성, 독성 물질을 알아두고 다 좋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암기를 해두면 굉장히 문제품들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암기법이 어렵지도 않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질산에 유기된 하이드라 아니 전혀 어렵지 않죠 주의하셔야 될 게 질산, 산자 들어가는 것은 산화성이죠 그래서 질산에, 질산에스테르류가 폭발성 물질입니다 폭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유기된 칸은 지금 폭발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이죠 그러니까 유기과산화물도 하나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이드라젠 유도체가 하나 들어갑니다 아니가 중요하죠 이 아니가 각각 두 개씩 나누어지죠 아는 아조가 있고요 그 다음 디아조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니는요? 니트로가 있고요 그 다음 니트로 소화한 물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전체 종류가 다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도움이 되고 직접 이렇게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에도 우리가 맞출 수 있겠지만요 다른 위험물의 종류의 이 포기가 아닌 것의 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두면 답을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당하는 것은 했으니까 바로 나오네 아조화한 물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고 리튬이나 아세틀이나 셀룰로이드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꼭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아조화한 물에 해당됩니다 아멘